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여여 멍클 멍클 넙지 이 기분 난 녹아 차 차 뜨거운 눈물의 미지근하던 내 세상에 뽀글뽀글 방울이 잃어 Give me your love, boy 붉게 파오른 감정을 느껴봐 너무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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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온다 자의 심장은 경쾌한 추바라 Oh yeah 너를 만난 뒤 살짝은 따뜻해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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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이 좋아 you got me got You got me got me Don't die don't di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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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sh on you oh yeah Don't die don't di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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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면 oh yeah Don't die don't di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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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sh on you oh yeah 다질듯한 this feeling 어쩌면 좋아 뽀글뽀글 맘이 부드러워 Oh yeah yeah 멍클 멍클 넙지 이 기분 난 녹아 차 차 뜨거운 너 때문에 멍클 넙지 이 기분 난 내 세상에 뽀글뽀글 방울이 잃어 음 으 으 으 지금 여러분들 함께하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나고 있는 방송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뷰티박스와 함께하는 이 무대가 부모님들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고향에서. 고향에서 보고 계신다는데 오셨으니까 제가 또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사와디카. 곰방화. 신장. 이 정도 기본이지. 역시 열심히 공부했구나. 센스있지. 센스있어.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뷰티박스 그룹이 정말 전 나라 각국을 대표하는 우리 가수들이 함께한 그룹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나라말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트 트윙클. 안녕하세요. 뷰티박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박스 보조개 리더 한국 멤버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박스의 일본 멤버 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미 안입니다. 뷰티납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박스의 목소리 한국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박스의 일본 멤버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박스 태국 멤버 멋진 막내 재린입니다. 아 지금 멤버들을 보니까 국적이 이제 4개국. 오 그러니까요. 4개국이거든요. 4개국이니까 오신 우리 또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과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니까 소감을 각자 각 나라말로 저희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한번 해볼까? 한국부터 해볼까요? 네. 한국부터 하겠습니다. 한국부터 한번 봅시다. 네. 우선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념행사에서 저희 공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다들 재밌게 즐기다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했으니까 다음 다음 어디로 갈까요? 제가 영어 해보겠습니다. 어디 태국? 영어예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10년 여수 앤리버스 리액셋빛이 되어서 저희 공연을 즐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즐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수와 함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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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이네요. 네. 좋았고요. 자 이어지는 국가 어디로 가볼까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주년 기념인벤트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뷰티박스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다 해주시는데 지금? 지금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하세요. 오 센스쟁이들. 오 네. 또 있나 또 있나? 네. 다음 어디? 저요 베트남으로 하겠습니다. 베트남으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여수세계방람회 10주년 축하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수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함께 온 모든 분들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고 오늘 행복하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본데요. 표정들이 함께 와요. 아니면 리더운 가연씨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에 여수세계방람회 10주년도 너무 축하드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공연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다고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뷰티박스가 진짜 예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를 더 축복해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글로벌 그룹으로 더 멀리 높게 날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 들었는데 또 다음 무대 봐서 이어가야죠. 좋습니다. 네. 자 6인 6세기 뷰티박스의 아주 글로벌한 무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죠? 네. 저희가 바로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저희의 데뷔곡인 나라타입니다. 많이 즐겨주세요. 다음 곡은 저희의 데뷔곡인 나라타입니다. Is it true? 내가 원하던 넌 면문을 두드린 거야 Oh my god oh my god 내 볼꺼지 뽑아 넌 미리 실이 되고 있어 Oh my god oh my god I don't know what you say Just try to touch Hey! 쿵쿵거리는 내 맘에 소리가 퍼지네 Can you hear me my voice? 바랍다삽 바랍다삽 풍풍 심장이 나 때문에 클럽보다 요란해 커지는 볼륨만 다는 안돼 풍풍풍풍풍풍풍 놀랐어도 망치지 마 바랍다삽 바랍다삽 풍풍풍풍풍풍풍풍풍풍풍풍 I don't know what you say Just try to try to try to try to 정리 저 우르르 확확 짜덩짜덩 뿜빤팡 로켓 로켓 발사 세상 꿀려 올게 겹다 아냐 뭐라 탑 탑 내 맘에 탑 탑 뭘 보면 반응에 네 꼬리뼈 탑 탑 택 it 택 it 택 it 뭐라 탑 탑 탑 탑 Oh my god oh my god 내 볼 거 좋아 오늘 현실이 되고 있어 아하 와아 뭘 할까 뭐랄까 뭐라고 말할까 I don't know what to say Just rap 탑 탑 탑 탑 Oh 그 말은 내 맘에 맘에 소리가 퍼질내 You mean the fun 그러다 탑 탑 탑 탑 쿵쿵 심장이 난 땅에 룩뿐의 교란에 커지는 볼륨 안다니 I'm saying 뿜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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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I don't know what to say 노래를 불러줘 I don't know what to say 빨개진 내 모래다가 I yeah 쿵쿵 자리는 내 맘에 소리가 퍼질내 You hear my voice 불을 터져 흘러서 쿵쿵 심장이 날뜨네 톡 보다 요란해 더 위기 exist for him 안 돼 노래 써도 놓치지 마 뿜뿜 뿜믜 뿜뿜뿜뿜뿜 뿜뿜 뿜뿜뿜 뿜뿜 뿜뿜 뿜 I don't know what to say Just run data data 후우 고기를 잘 tail 네 저희 비티박스가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순서가 끝나도 뒤에 멋있는 선배님들의 무대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 Please Please Please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뷰티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어 케이 원래 끝은 없어 난 워어 어떡해지 advance 그 동안 워어 난 똑같이 꽃작업해 all night 들어볼래 요새 작업 중인 노래 워워워워 워워워 워우우워워워 연결음이 좋지 않습니다 연결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워워 난 속으로 됐네요 이 가사 널 위한 걸 넌 모를 거야 산만일한 시간을 숨겨놓은 나의 맘 그 멜로디 위에서 펼쳐진 단어라파 너와 보낸 사케 다 맞서 위안해 Come on baby body time 알아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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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멜로디 속에 숨겨 너를 미워 반드시 꼭 찾아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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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 모욕 속에 주인공은 오직 너야 all day all night 써내려가 내 안의 감정 그저 늦을게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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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가는 노래 처음부터 한 번도 들어줘 long time ago 내 노래를 들어줘라 노래 좋다니 한마디가 그리워 영혼을 두 귀에 끼고 둔 눈을 닿던 널 그려보며 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내게 닿길 바라며 산만일한 시간을 숨겨놓은 나의 맘 멜로디 위에서 펼쳐진 단어라파 왕보된 사케 다 맞서 위안해 come on baby body time 알아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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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멜로디 속에 숨겨 너를 미워 반드시 꼭 찾아줘 oh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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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 모욕 속에 주인공은 오직 너야 all day all night 써내려가 내 안의 감정 그저 늦을게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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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가는 노래 와아 처음부터 한 번도 들어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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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멜로디 속에 숨겨 너는 미일 반드시 꼭 찾아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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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가는 노래 oh wow wow let's go who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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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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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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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한 번도 들어줘 all day all night 써내려가 내 안의 감정 그저 늦을게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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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가는 노래 처음부터 한 번도 들어줘 쭈쭈쭈쭈 아 둘 셋 감사합니다 즐거운 축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